나물 좋아하세요? 나물? 어떤 나물 좋아하세요? 그래요? 지금 제철에 시장에 가보니깐요. 나오는 나물들이 정말 각양각색 많은데 그중에서도 딱 이 계절에 먹어야 되는 나물이 있습니다. 늦봄부터 한여름까지가 제철인데요. 이 나물이요. 그래서 아주 쌉쌀하면서도 약간 단맛도 나고 아주 야들야들하고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어떤 나물인지 아세요? 이 계절에 뭐지? 이 계절에 먹으면 많아서. 쌀하면서도 예쁘고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고추님나물입니다. 고추님나물. 이 고추님나물은요. 우리가 워낙은 고추를 먹기 위해서 고추를 심잖아요. 그런데 고추님나물이 너무 무성하게 하면 영양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고추가 실하기 전에 바로 이걸 먼저 따주는 거죠. 그래서 영양을 고추 쪽으로 조금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까지가 아주 고추님나물의 제철이기도 하는데요. 이 고추님나물은 굉장히 쌉쌀하면서도 단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초간단 나물 특집이니까 이 고추님나물을 이용을 해서 진미채를 넣고 진미채 고추님나물을 한번 무쳐보려고 한번. 그런데 고추장으로 무쳐기 때문에 훨씬 더 단맛도 있으면서도 야들야들해서 굉장히 식감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또 시장에 나가면 해조류인데 이게 또 제철이에요. 바로 이거. 토십니다. 토다. 토 좋지요. 이거 톱밥도 해먹고 이거 뭐 나물로도 무쳐먹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톱나물 가지고요. 액젓으로 조금 무쳐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이거를 톳 겉절이라고 하는데 워낙은 정확한 명칭은 무침이 맞지요. 그래서 액젓으로 무쳐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그 액젓의 콤콤한 맛이 훨씬 더 잦아들어서 감칠맛도 내고요. 여기에 갖가지 들어가는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쪽파가 있어서 훨씬 더 단맛을 많이 냅니다. 오늘 푸짐하게 두 가지 메뉴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물이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한 사람 먹을수록 나물의 맛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오늘 고춧잎 같은 경우는 이 풋고축보다 비타민C가 700배가 많다고 하고 톳은 또 칼륨과 칼슘이 많아서 고유럽인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좋다고 하니까 잘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고추잎 나물이요. 그런데 아까 칼슘, 칼륨이 좋다고 했잖아요. 많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냐면 고추의 10배가 칼슘이 많대요. 그러니까 고추잎 나물 꼭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왜 고추잎 나물은 묵나물로도 많이 쓰잖아요. 말려서. 그래서 나중에 무말랭이 무침에도 많이 넣는데 그 이유가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A가 많기 때문에 각가지 다른 부재료와 섞었을 때 영양을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단 고추잎 나물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보통 시장에 나가면 굵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굵은 데가 야들야들하면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이게 너무 억세다. 그러면 이거 드시면 나중에 이렇게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입 쪽으로 야들야들한 것만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고추잎 나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말려서도 저희가 쓴다고 했잖아요. 말릴 때도 그냥 센 것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살짝 한번 데쳐서 말리는 게 좋은데 우리가 데쳐서 말렸을 때는 약간의 소금물을 넣고 또 약간의 쌀뜨물을 넣고 데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고추잎 나물이 아리지 않고 아린 맛 없이 굉장히 잘 스며든다 그러죠. 맛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추잎 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벌레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헹굴 때 소금물에다가 살짝 헹구고 마지막에 식초 한두 방울 떨궈서 헹궈 건지는데 대부분 고추잎 나물은 센 것으로 안 드시고 꼭 데쳐서 묻히거나 아니면 데쳐서 다른 것에 같이 섞어서 잡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 없이 우리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나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추잎 나물을 다 정리를 했으면 이걸 삶아야 되는데요. 어디에 삶냐면 제가 나물 삶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물이 있죠. 뭘까요? 나물 삶을 때 두 가지 던져볼까요? 저는 일단 소금물. 소금물 혹은 쌀뜨물? 쌀뜨물은요? 쌀뜨물. 왜 나를 조금 못 맞추지? 왜 쌀뜨물이냐 하면 쌀뜨물이 쌀 전분이 약간 녹아져 있잖아요. 제가 아까 고추잎 나물에서 약간 쌉싸라고 약간 아린맛이 조금 난다고 그랬죠. 그 아린맛을 없애주는 역할이 쌀뜨물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쌀뜨물을 조금 팔팔 끓이는 게 좋은데 쌀뜨물이 아직 조금 덜 끓었어요. 제가 조금 끓이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고추잎하고 그냥 고추잎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특별히 진미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진미채를 준비를 한 이유가 있어요. 고추잎 나물이 아까 제가 쌉싸라다 그랬는데 그 쌉싸란 맛을 진미채가 어때요? 아무래도 가공이니까 약간 좀 달달하잖아요. 달달한 진미채를 가지고 약간 씹히는 맛이 있으면 더 좋거든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무말랭이 먹었을 때 무말랭이 나물 무침 먹었을 때 고추잎 나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씹으면 어때요? 오독오독해가지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죠.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맛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미채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그렇죠? 쌀뜨물이 아주 팔팔팔 끓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약간의 소금을 넣으세요. 소금을. 그래야 싱그러운 초록색이 훨씬 더 싱그럽게 나타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로 넣어요. 근데 이 고춧미나물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야들야들해요. 그래서 바로 넣었다가 바로 건지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쉴 필요가 없어요. 쉴 필요가. 이렇게 해서 바로 뒤집어주세요. 아, 부릅부릅하다. 초록초록하죠. 다 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 다 됐어요. 이제 꺼낼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한 요맘때쯤 되면 고춧미나물을 삶으셔서 데친 다음에 나물에 묻혀 먹으면 저걸 무슨 맛으로 잡수시나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 이마 때문에 고춧미나물을 저렇게 잡수시는구나. 제가 그게 생각이 나요. 아,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야들야들 됐으면 바로 건지세요. 바로 건져서 찬물에 풍덩 담가주세요. 너무 오래 하면... 네, 물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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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서. 왜냐하면 나물이기 때문에 묻혀야 되잖아요. 네. 무르지 않도록 이렇게 금방 찬물에다가 얼른 열기를 빼주셔야 돼요. 고춧미나물을 데치고 나면은요. 물 색깔 보이세요? 약간 연두빛이죠? 그렇죠. 그만큼 고춧미나물이 싱그러운 초록색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열기를 한 번 덧대서 또 찬물에다 담가주세요. 고춧미나 향 오는데? 그렇죠. 향이 나지 않아요? 향이 와요. 그래서 약간 쌉싸라면서도 그 끝에 단맛의 매운맛이 있어요. 아예 얼음물에 하면 어때요, 선생님? 얼음물에 해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얼음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냥 찬물에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굉장히 초록초록하기가 싱그럽죠? 네. 제가 옷도 그렇게 맞춰 입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건져 주세요. 약간 저 쌉싸름한 나물 저는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게 또 맛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밥 반찬으로도 좋고. 나물은 진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 맛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연륜과 나물은 비례한다고.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물 좋아하면 너 나이 먹었다는 거야, 이렇게. 아, 저 그러면 나물 좀 덜 좋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철규 씨는 이 고추님 나물을 그냥 빼고 드릴까 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먹어야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건 또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물기를 꽉 짜주세요. 꽉 짜요. 왜냐하면 나물이니까 좀 야들야들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물기를 짜서 수분감을 조금 없애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끓는 물에 바로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우와. 자, 이렇게 됐어요. 야들야들하죠? 네. 아, 진짜 향이 좀 넘어왔네요. 그렇죠? 향이 같잖아요. 가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하다가만 여기 진미채 얘기를 더 할게요. 이 진미채는요, 흐르는 물에 한 번 슬쩍 한 번 헹궈주세요. 이게 가공품이기 때문에 안 씻으면 안 되고 흐르는 물에 살짝 채반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을 틀어서 약간 흔들어 놓고 물 잠그고 물기를 좀 꽉 짜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고추님 나물의 사이즈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미채도 한 2cm 정도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2cm 정도로 자르세요. 이렇게. 이거는 잘라야 먹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딱 한 숟가락에 올라가는 거 사이즈네요. 워낙 길어서. 그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워낙 이 레시피를 만들 때는 가는 오징어채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해보니까 너무 가는 오징어채는 고추잎하고 섞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사그러든다 그럴까요? 무너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조금 식감이 있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굵은 오징어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골라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왜 진미채 중에서도 굉장히 굵은 오징어채 있잖아요. 그거는 고추잎하고 했을 때 뭐랄까 주종이 좀 바뀌죠. 그게 훨씬 더 많이 씹히니까 고추잎이 좀 덜 씹혀요. 되도록이면 이걸 씹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를 이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할 건데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성이 있는 나물하고 이 진미채하고 같이 이제 섞다 보면 여기서 살짝 비린 맛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나물을 묻혀놓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꺼내서 드시는 분들한테는 또 냉장고 안에서 넣었다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비린 맛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밑간을 하셔야 돼요. 뭘로 밑간을 하냐. 여기 지금 맛술이거든요. 맛술로 이렇게 둘러서 밑간을 해주세요. 또 이게 또 바닥 그것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밑간을 해서 어느 정도만 두냐 하면 이거는 불과 한 15분 내지 20분만 두시면 돼요. 이렇게 놔두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묻혀야 되잖아요. 묻힐 볼에 아예 양념을 할게요. 자, 어떤 양념을 하냐 하면 일단 고춧가루 먼저 넣고요. 네. 고춧가루 넣고. 그 다음에 저는 이 고추임나물에는 약간 식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훨씬 더 새콤하게 맛있어요. 식초로 이렇게 고춧가루를 약간 불려 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파, 다진 파, 다진 마늘, 그리고 물엿을 약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고추장을 넣고 잘 섞어요. 딱 한 큰술 정도인가요? 네. 이거 고추장 두 큰술이에요. 두 큰술. 네. 그리고 참기름 약간. 아, 좋다. 네. 깻가루만 옆에다가 놓고 이걸 이제 잘 섞어요. 섞어주세요. 이렇게. 저 양념 맛있겠죠? 네. 그리고 뭘 하느냐. 고춧가루 나물 아까 제가 해놓고. 들어가요.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아까 진미채 맛술로 해놨었잖아요. 요거를 그냥 하지 마시고 물기를 꽉 짜주세요. 또 야들야들해 보이지 않아요? 진미채가? 맛있을 것 같아요. 저걸 좀 불려서 쓰죠? 진미채. 네. 딱 요게 불리는 시간이 돼요. 20분이면? 20분이면. 안 그러면 잘못하면 그 딱딱해서 진미채 먹다가 막 터 아플 때 많아요.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미리 접시를 요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묻혀요. 제가 요거를 만들어 보니까요. 진미채가 아무래도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약간의 간이 좀 있어요. 그런 데다가 고춧잎 할 때 아까 제가 소금을 약간 넣고 조금 싱그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딱 요만큼만 하면 더 이상 간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소금도 더 추가 안 하셔도 되고요.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그리고 묻힐 때 요렇게 좀 털어주세요. 그래야 고춧잎이 좀 풀려요. 뭉쳐지지 않고. 아, 이거 진짜 그 물기 짤 때 꽉 짜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보니까 딱 드네요. 네, 안 그래 양념에 다 흘러내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됐으면 아까 지금 준비해놨던 깻가루만 요렇게 뿌려주세요. 이게 진미채만 먹다가 나물 대신 같이 먹으니까 뭔가 식감에서도 그렇고 묘한 맛이 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그냥 바로 접시에다가 올려서 잡수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요 나물 반찬은 냉장고 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요렇게 만드셔서 한 끼 먹을 분량만큼씩만 만드셔서 잡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좀 갖다 주세요. 네. 아, 이렇게 입맛 없을 때는 좋은 양념에다가 그냥 밥에다 나물반찬 하나만 먹어도 뭐. 아, 이거는 봄향인데 이거는 이제 향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한번. 아우, 야. 잡숴보세요. 그렇죠? 뭔가 상큼하면서, 시큼하면서, 새콤하면서 그런 향이 올라와요. 모든 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맛 살려주는 거로는 이만한 게 없죠. 음, 상큼하다. 고춧잎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그렇죠, 엄청 부드럽죠? 네. 그리고 데칠 때 소금을 넣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아우, 식초를 왜 넣으신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식초를 넣어야지 맛있어요. 잎, 잎의 식감도 좋고 쫀득쫀득하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잎에, 그 씹히는 식감이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 막 새콤하죠? 야, 이거? 음. 밥 반찬으로 그야말로 짱인데. 그렇죠? 근데 약간 그 쌉싸름한 맛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약간 쌉싸름해요. 응, 끝맛만 조금 그렇고. 끝에가 살짝. 그렇다고 해서 뭐, 아, 그래서 너무 못 먹게 된 게 너무 맛있어요. 요거 다져가지고 김밥에 넣어서 요거만 딱 넣어서 그냥. 김밥 싸먹으면 기가 막혀요. 아, 이런 김밥을 개발해도 될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이게 고추잎, 나물은 애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진미채 나가니까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맛이. 어우, 맛있네요. 음. 음, 맛있다.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에요. 계속 손이 가는. 계속 손이 가요? 네. 음. 소면에 가지고. 네. 같이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고추장 조금 덜어서. 정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까 제가 만든 양념장 있었잖아요. 그 양념장 하나만 조금 더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묻혀놓은 다음에 소면에다가 그 양념장 조금 넣고 버무리고 이거 이렇게 올려서 잡수시면 아주 금상첨화죠. 음.